교재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최 모 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. 해당 대학의 제적 유형으로는 성적 불량, 미등록, 징계 제적이 있는데 징계 제적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. 대학 측은 최 씨에게 두 차례 진술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며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최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교재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